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떤 구업을 탈까요, 저희? 그냥 데바데 하는 거 아니야? 뭐뭐 있어요? 배그 좀비랑 데바데 있는데 데바데는 한 명 더 구해야 돼요. 근데 다섯 명을 구하면 나중에 배그를 우리끼리 하러 갈 게 애매하니까 배그를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? 어, 그런 말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다섯 명 하다가 이제 데바데는 끝났고요. 이제 마다옴님은 할 거 하러 가시고 저희끼리 배그하러 갈게요. 할 수 없죠. 어, 그래도 돼요. 그러라니까? 그러라고? 그냥 그러라고! 나 안 해! 나 안 해! 아,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. 왜? 왜? 마다옴님. 그렇게 한다는 뜻이잖아요, 그거. 예를 든 건데 또 서푸서푸해? 난 서푸서푸 안 한대요? 이미 벌써 썩어버렸는데? 그 배그를 먼저 한다는 거야. 배그를 먼저 한다는 거야. 배그를 먼저 한다는 거야. 배그를 먼저 해야죠. 왜냐면 아까 말잖아. 다옴님은 수고하셨어요 할 수 없으니까. 하하하하. 저를 예로 들지 말라고요! 아니, 근데 안 돼! 네? 렉터 언니는 괴롭혀요. 도와줘요. 근데 하는 수 없긴 해. 뭐야! 그때까지 날 배지니까! 아니, 한 명만 희생해야 된다면은 제가 희생할게요. 다음 일은 삐지니까. 아니, 내가 나갈게. 또 여자아워 하시네? 네? 코다어라니까, 이거 코다어. 진짜 숱낙히네? 초대접냐. 어, 뭐야 이거? 그럼 군기지. 오, 좀 무서운데? 군기지 베테랑만 좀 해볼까, 우리? 왜 베테랑이야? 어, 쉬운 거 할 거야, 그러면? 처음, 처음 하는 거니까. 아, 쉬운 건 너무 쉬워. 아, 그래? 너무 쉬워서 발로인. 으악! 플랫네. 다옴님 못 본 새 많이 귀여워졌네? 아니, 다옴님 오늘 왜이렇게 흥분했어? 마담 너무 신난 거야. 오늘 마에 친구랑 놀아야지. 마담 오랜만에 친구랑 놀아야지. 마담 오랜만에 칭구랑 놀아나 신났다고? flavours 말하니까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었잖아. 그냥 자판 쪽에서 τη서 볼 거 총 뽑아. 뭐야? 사영이도 뭐가 없는데? 떡별로 넣었어. 떡별로 넣었어. 내 걸 누가 다 가져갔어! 나 하나만. 느려. 이것 좀 익어줄게요, 나. 나 이거 좀 익어줄게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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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벌썩하면 어떡해 망님 단독 행동하지 말라니까 나 탄이 4개밖에 없는데 왜? 좀비 죽이면은 탄이 충전돼요 기본 권총은 무제한인데요? 세번 권총은 무제한 어! 얘야야야야야 던져 야 얘한테 앞에 좀비 젠프 전비 잠깐! 리로링! 리로링! 잠깐! 어이 됐다 나 앞으로 앞으로 껴써! 나 꼈어! 뭐 하니야 랄ucht! 안녕하세요 мар now denvererPal 뭐야 팀킬이에요 뭐 야 팀킬이 돼? 팀킬 안 돼 아..오케오케 오..오..오.. 안 만들 수 있는 총이 없어 총... 뭐더라? 재료 퍼맹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모든 걸 다 주우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앞장서 앞장서 오케이 오케이 내가 딱 빼요 내 앞에 깜빡 왜 안 넣지? 어 쥐 쥐 쥐 쥐 아 C4이든 C4 뭐야? 뭐야? 리로린 리로린 잠깐 C4 좀비 빽 빽 빽 빽 빽 빽 빽 빽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나.. 나 누웠어 아 너무 많아 잠깐만 헤드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 나 살려줘 리로린 잠깐 리로린 다시 한 번 해야겠네 플루칩 그럼 내 치프도 먹어줘 어 내가 살려줄게 살리는 건 어디서 살리는 거야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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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다 됐다 리콜했어 리콜했어 나는? 레트님은 구경 좀 하죠 나는 왜 안 살아나? 왜 안 가져왔어? 마하님이 죽은 거 아니야? 어 나 아닌데? 마하님 내 시체 갔던 거 아니었어? 아니 아 송자 언니님 모은 거 아니야? 같이 살려올려면 아니 나 다온씨가 죽었지 내 시체 안 없어졌겠지? 아이 금방 와 어차피 시원치 없어 아 괜찮아 레트님 괜찮아요 아 같이 안 살리면 부활 소모가 또 막 되나보네 아 이제 안 죽는데 아 잠깐만 나 같이 살려 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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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잠깐만 도망쳐야 돼 아아악 내가 총이 꽂혀가지고 뭐가 안 돼 나 끝판다 이게 뭐해 나 끝판다 아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총이 안 좋으니까 뭐가 안 돼 이거 내가 레트님 블루 칩 줄게 아 이거 이거 끝났어 우리 아까 한 번에 둘 안 살리고 하나하나 살려서 이제 부활 기회가 없어 어? 이제 못 살려요? 이거 다시 하는 거 어때? 레트님 못 살리면 이거? 어 그럴까요? 이게 완전 초반 위허니인데 오케이 완전 초반이야 완전 초반 어 3명이서 좀 힘들 듯 어 어 완전 초반이라서 할만한 아 어 근데 이거 빡세다 처음엔 다 움푸 정도는 들고 시작해야겠는데 기름 채우는 이거 옵니다 이거 네 저기다 여기 앞에서 온다 여기저기서 다 온다 뒤로 빼줘 살짝 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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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간다 헬! 헬! 아 미친 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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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geb 헬! 헬! 잡았어, 내가 잡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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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잡았다, 살려봐, 살려봐, 살려봐 검자님 포디야? 맞아, 잘 있어 괜찮아? 괜찮아, 검자 검자님 일어나 와, 이럴면 끝이야? 와, 탈출이야?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이 그대로 남습니다 오, 재밌네 딱 진짜 레퍼드 느낌이네 오, 할만한데? 점점 어려워진다고 다음 거 해보죠? 전판 총 2번 이상 3번 업글한 사람 손 총 업글이 돼요? 누군가 전판에 화약캔을 다 처먹고 혼자 재밌봤습니다 아니, 권총밖에 없다고 화약을 앞에서 다 먹고 가가지고 근데 애미 사고 쓴 사람 누구야? 마왕님이야, 또? 아, 저희 좀 균등하게 업글합시다, 여러분들 또왕이야? 이게 총이 꽂으면 재미가 없어요 또 나요? 일단, 일단 공 오케이, 오케이 잠깐, 길 막지 말아줘요 두개 먹은 사람 소 사냥캔 두개 먹는 거 봤어요 방금 누군지 고백해 저 하나 먹었어요 우리 팀이에요, 이렇게 경쟁하면 안 돼요 코끼리 두개 먹은 거 같다고? 하나 먹었어요 진짜 코끼리만큼 드시네? 이거 화약캔 하나, 화약캔 하나 나눔 가능 나눔, 나눔 받아요 오케이 이제야 좀 나눠주시네 나는 뭐 마지막에 할게 내 사람은 개꿀인 거야 이거 개꿀인데, 뭔? 진짜 오, 아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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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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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뭐야? 뒤로 빠져, 뒤로 빠져 으야! 난 꼈다, 이거 잡아줘야 돼, 잡아줘야 돼 점프 뛰는 거 개웃기네? 이거 만드는 데가 없나? 한 칸 더 가야될 듯? 이러면, 아 여기 있다 어, 여기, 여기 만들어 헛걸하는 거 있다, 여기 드디어 여자가 총알 한 번 와, 간미건 망언니 어디에 어어어어어어어 내려온다, 얘들 다 내려와요 나, 나, 나 잡혔어, 씨바 나 끌려가 깜찍, 깜찍, 깜찍 깜찍, 깜찍 다음냅 쓰러졌어, 잠깐만 나 간다, 안녕 야, 우리 한 번 살릴 수 있어 안 돼! 근데 이거 왜 안 달아? 저거 숙주가 있잖아요 저거, 이겨져 있는 거 아 저걸 죽여야 돼 어, 저 딜이 안 들어간다 잡았어, 잡았어 이제 딜 들어갈 거야 오케이, 나이스 알고 보니까 나도 준비해 이거 앞에 끝이에요 저거 뭐야, 지름 넣고 하면 끝나 그럼 다음냅 못 살리나, 그만? 지름을 안 살리는 거 아니면 못 살리 나 다음냅 우리가 캐리해줄게 침이 이기면 다 이기는 거야 계많이 나오는데 계많이 나와? 계많이 나와? 곰많이 나와 곰많으로 가자, 곰많으로 오케이, 나 산성 용액도 하나 만들어 놨어 곰많이 나와 온다, 온다, 온다 와, 존나 많아 곰많아 돌아가자, 돌아가자 도망쳐, 도망쳐, 도망쳐 도망쳐, 도망쳐 금자님, 뒤로, 뒤로, 뒤로 뭐야, 나 곰많이 뭐야, 나 곰많이 시곰많이 에반네 나 이거 숙주 잡아야 돼 숙주 잡아야 돼 내가, 내가, 내가 갔다 올게 로망쳐 어, 나 나 뒤 뒤 뒤 뒤 나 잡혔어 잡혔어 안 돼 아 저 숙주 때문에 이게 숙주때문에 존버를 하면 안 되네 숙주 잡아줘야 돼 잡아줘서, 숙주 잡아줘 뭐야 헤드라인 눌러줘 짜장아! 눈방정! 진짜 진짜 죽여! 짜장아! 살려줄게! 아니 어떡하면 됐다 이거! 나 산 거야? 시청자님 우리 산 거야? 와 저 마지막에 보스네 그러면 나랑 맞다오면 우리 좀비 됐어 둘이 오오오 저희 맨 마지막에 한번 찍먹만 해볼까요? 정신때로? 근데 이거 개 어려울 것 같아 근데 뭐.. 재밌긴 해 아 근데 좀 재밌는데? 나 이런 좀비 약간 과몰입 게임 좋아해요 나 아까 레트님 납치 당할 때 진짜 눈물 날 뻔 했어요 진짜로 아우 진짜 개빡쳐 반항할 수가 없어 너무 무력해 나 아 나 업혀가는데 진짜 눈물 질질 나면서 나 진짜 몰입 존나 되네 이거? 짐더미처럼 들고 간다니까? 응 나도 탈출할 수 있었는데 나 끼웁어! 잠깐만 다운님! 내가 내봤을라! 아 이 새끼 좀득 잡음 존다 잘해 잠깐만! 아 Elle! 잡아봐 잡았어 잡았어 담랑 잡았어! 잡았어 잡았어 그럼 이거 잡아줬네 ее isms! 저다 잡았어! 저게 나와요! 자 슉츄 잡아야 돼 잠깐만 내가 뚫을게! Morrisoneti 은 이건 추 확진 인다! 2 cell 숙주! 한 번 들어가야 돼 이거! 잡았어 잡았어! 어 정신없어! 저 왜? 너무 많아 잠깐만! 숙주 하나 더! 아이씨! 숙주가 개바네? 잡았어 잡았어 나 닦았어! 마흔 구해줘야 돼! 마흔 구해줘야 돼! 마흔 구해줘야 돼! 마흔 구해줘야 돼! 이거 살린으로 근처에 없나? 저거 뭐야? 앞에 뭐야 저거! 앞에 저거 뭐냐고! 마흔! 쟤 어렵긴 하다 왜 이렇게 잘 쏘는 우셨는데 마왕이네 그 지랄하고 그랬는데 얘들아 나 치질을 해? 그렇게까지 말해야 되고 그냥 속으로 생각해도 되잖아 그런 거지 살린 거 왜 안 나와? 그러니까 살린 거 안 나오네 안녕하세요! 와 개많아 빨리! 어! 야! 이리 와! 여기! 마왕! 마왕! 나 기절! 마왕 나 간다 안겨! 마왕! 마왕! 아이고 왔다 만 열까진다 봐! 멋있어 너도 최선을 다했어! 각자 종료가 되는 거야 아이씨 근데 여기 어렵다 확실히 어렵긴 어렵네 어 아 쉽지 않다 지금까지 했던 데 스폰이 한 개씩 됐는데 여기는 두 세 개씩 되네 한 방씩 막고 막아야 되나 봐요 데바데 하러 갈까요? 데바데 하러 가자! 어 그럼 할 사람 한 명 더 구해서 하는